네 형님 나 너희랑 말하면 안 돼 우리 감시받고 있어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오늘 현재는 엄한 영역의 근로자들이 나가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핏땀처럼 벌어들인 돈이 수탄돈이 그럼 어디에 글로 갔느냐 일부에서 요즘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넓스프리아 is the biggest illegal job agency in the world 너는 개고 이 쓰레기나 처먹어